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52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아가 왕이 됐을 때 21세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고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아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버식의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염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아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너부간 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와서 성원 밖의 진을 치고 성업을 둘러서 포위벽을 쌓았습니다 성업은 시드기아 왕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에 성업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의 백성에게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한 사람들이 성업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업에서 나가 아라바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한 사람들의 군대가 시드기아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를 떠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아의 눈을 벗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2장이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데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아의 몰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시드기아가 왕인이 됐을 때 21세였고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했고 그 11년 통치의 마지막이 예루살렘의 몰락이었고 또 남유다의 멸망이었죠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고 림나 출신이고 예레미야의 딸이다 남유다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아의 모친 하무다리 예레미야의 딸이다 당연히 동명이인이죠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의 딸이다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나요? 고향이? 아나돗이잖아요 아나돗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는 림나 출신이죠 그래서 출신지를 보고 다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고 또 예레미야는 선지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이죠 하무다리 부친 예레미야 나오는 것으로 봐서 하무다리 요시아 왕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 계열, 기족 계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아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떤 인생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 그런 것에 생각이 많죠 그런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또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분의 평가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의 평가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실기시험 보는 자리에 당연히 시험관만 있겠지만 그 외에 돕는 사람들이나 스태프들이 있다고 해도 연주를 잘한다 아니면 못한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시험관이 보기에 어떠하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데 그 결정적인 인물이 시드기아죠 시드기아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려워서 결국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조언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3절 말씀에 여와의 노여움 때문에 결국 여와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여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거의 동의적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다 시험을 보다 말고 만약에 그만 나가세요 탈락 이렇게 얘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다 하나님은 전치구상의 어디에도 온 우주 안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제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편제하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쫓겨났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너를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보낸 거죠 아하수에로 왕도 왕비 에스터가 잔치를 벌였는데 하만이 악한 계획을 품은 게 드러나니까 왕이 진노하잖아요 바로 사람들이 너가 내 앞에서 왕비를 범하려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그의 얼굴을 가리고 데리고 나가죠 왕이 도저히 저 사람을 왕 앞에 둘 수 없다 왕이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나의 관점 내 안에 있는 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관점 주관적인 관점 이런 것에 많이 좌우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의 모든 인물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왕이었다 결국에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합격 불합격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반역한 결과가 4절에 보면 시드기아 통치 9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9년 차 열째 달 10일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늘날 현대력으로 바꾸면 12월 10일입니다 성업밖에 진을 치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11년까지 포위됐다 11년 차의 넷째 달 9일이라고 6절에 나오죠 넷째 달이 6월입니다 6월 9일에 기근이 극심해서 양식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거의 17개월 이상 17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포위를 당했어요 사실 포위 작전이라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거죠 물과 양식이라는 건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군수물자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려서 바닥이 날 때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독 안에 든 쥐이죠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보다 더 강력한 원군이 오든가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도 패했죠 애굽도 패했죠 바벨론을 제거할 수 있는 원군이라는 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전쟁사에 많이 일어나는 너무 장기간이 있다 보니까 진을 치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적군들이 그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야 이제 그만 가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의 너브간네살왕의 군대에는 온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성에나 들어가서 양식 뺏어오면 거기 군수물자 보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만 결국에는 도간에 든 뒤로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성벽이 무너졌고 모든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갈대한 사람들이 성업을 둘러 포진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밤에 왕의 정원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을 통해 성업에서 나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바벨론 성과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었는데요 바벨론도 난공불락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도 상당히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대군이 와서 1년 8개월을 그렇게 공성전을 했는데도 무너뜨리지 못하다가 1년 8개월 지나서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산 정상에 세워놓은 그래서 사방이 다 깎아지른 산비탈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쌓아올리고 주변에서 공성전을 하니까 결국엔 무너진 거죠 왕이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아라바 길로 갔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라바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 여정에서 보면 거꾸로 올라가죠 신하의 반도에서 바란광야 굉장히 광활한 바란광야를 지나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애돔과 모합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아라바 광야가 어디냐면 사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 맨 위에 갈릴리 있고 요로단 내려와서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참을 내려가서 아카바만 신하의 반도의 오른쪽인 아카바만이 나오죠 그 아카바만의 에시온 개벨에서 배를 띄워서 솔로몬이 해외 무역을 했잖아요 그 길 그 중간이 아라바 광야입니다 이 아라바 광야가 너무너무 더운 곳이에요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불뱀에 물렸던 곳 바로 이 홍해길이다 아라바 광야다 불리는 이곳입니다 그가 뭐 그곳으로 이제 도주를 했는데 왜냐하면 북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너부갓네살왕의 봉거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남쪽으로 반대로 도망을 갔는데 도주로 해서 결국에는 8절에 보니까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그가 원하지 않던 최악의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하마 땅 리브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어갔고 바벨론 왕이 그를 판결했습니다 자 하마 땅이라는 데가 어디인가 하마 땅은 완전히 바벨론 지역으로 넘어간 곳은 아닙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시리아 지역이 나오죠 시리아의 주요 도시가 다마스커스 다메색이잖아요 하마 땅 그러면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마 땅 리브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4절 말씀해 보면 너부갓네살이 모든 군데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유했다 돼 있지만 사실 너부갓네살은 예루살렘까지 온 게 아니에요 왕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다가 시리아까지만 와서 시리아 지역이 티그리스 우프라테스 강의 거의 상류 남쪽에 있는 지점이죠 거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그 지점 중간 지점까지 와서 딱 보자를 펼치고 베이스 캠프를 치고 군대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왕을 잡아서 끌고 온 겁니다 반역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처벌을 했는데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관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아의 눈을 뽑고 청동 족쇄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도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가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죽게 될 것이 예언됐고 그대로였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들들을, 시드기아를 죽이지 않고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일까요? 왕의 후손, 씨를 말린다 당시의 왕조는 왕가에서 왕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너의 왕조는 여기서 끝났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을 죽였다 왕의 수발을 드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십들을 다 그 보는 앞에서 주요 장관들을 죽인 거죠 완전히 너의 나라는 끝났다는 걸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그의 눈앞에서 펼치는 거예요 감히 너부갓네서랑에게 1년 8개월을 반역하고 버티다니 그러고서는 그가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눈을 뽑았죠 그리고 죽이지 않고 족쇄를 채워서 평생 감옥에 가둬뒀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까요?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까요?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건 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만든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그런데 우리도 시득이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두려움 너머의 삶에서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사람이 극한 두려움에 빠지면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기 인생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으면 내가 이 시험 망치면 안 되는데 망치면 안 되는데 망치면 안 되는데 공부에 집중 못하고 망치면 안 되는데 몇 달 동안 외치면 망치는 거죠 불타는 건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공포도 있고 화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구조대원이 그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이 화염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 화염 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뚫고 나가야 그 다음에 살 길이 생기는데 그러면 구조대원 따라서 나가야잖아요 지금 시대기아가 딱 그 상황에 그런데 안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불길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매를 빨리 맞는 게 낫다 안 그러면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결국에는 그 화염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건물 안에 갇혀서 불타서 죽는 것이죠 롯의 아내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릴까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전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그게 아쉽고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동이 됐죠 그러니까 자신이 두려워한 것 그 이상의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죠 사우랑은 블레셋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망할까 봐 자기 인생이 패하게 될까 봐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그 전쟁은 그 당시 전쟁은 이겼지만 그거나 그 전쟁을 이긴 건 요나단 덕분이었던 거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자기가 급하게 제사 지내다가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됐잖아요 인생은 바벨론 성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 성처럼 너무너무 강대해서 막 자신감이 충만한 거야 아 아무도 날 이길 수 없어 난공불락이야 그런데 그런 바벨론 성처럼 너무 교만해도 문제이지만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인가요 도간에 든 주위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들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밖에서 포위를 하고 있으면서 너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있는 군대가 포기를 하거나 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를 누부간 네 살의 군대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패하는 건 시간 문제인데 항복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저하고 예레미야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안에 갇혀서 시드기아는 결정장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 날 것이 너무나 뻔하고 코앞에 놓여 있는데 결국에 그거를 최악의 상황까지 끌고 가서 자기 손에서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죠 중요한 약속을 중요하게 내가 맡은 미션을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에 이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다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교만한 바벨론 성도 문제이지만 이 시드기아 같은 상황이 되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뭘 할 수 있나요? 내려놓는 걸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려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선택에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그거를 잡는 건, 그걸 들고 가는 건 들고 뛰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아니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가장 마지막 선택은 그걸 내 손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내려놓는 걸 못하는지 모릅니다 다 망가져가는 게 눈에 보이면서도 그걸 못 내려놔요 자녀와의 관계가 물론 자녀가 사춘기 때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극한의 대립으로 가서 애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집안이 지금 막 박살이 나가는데도 그걸 못 내려놓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드기아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파국으로 가는 거를 부부관계가 파국으로 가는데도 그걸 계속 정조행하는 분들 있죠 싸움을 극한으로 달리는 분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망가진다는 거가 눈에 보이는데도 극한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죠 내려놓음도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21장에서도 바벨론 군대가 딱 포위했을 때가 예레미야 21장이에요 시드기아가 예레미야한테 야 바벨론이 우리 포위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나한테 알려줘 항복하시랍니다 그런데 그거 항복 못했어요 예레미야 38장에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 압박의 강도가 커집니다 시드기아 왕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항복하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왕으로서 얘기하는데 바벨론에 먼저 잡혀간 포로 선배들한테 내가 조롱을 당할까 봐 두려워 너는 우리는 끝까지 버티기라도 했지 너는 그거 버리고선 도망온 나쁜 놈아 그렇게 조롱을 당할까 봐 자기가 두렵다 그거보다 더 심한 조롱을 당하게 된 거죠 약간 우울한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그런 인생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게 내 손 안에서 이미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내려놓으셔야 돼요 품 안에 자녀로 십몇 년을 키웠어도 요즘은 결혼할 나이가 되고 20대, 30대가 돼도 부모들이 막 쥐락펴락 하더라고요 이미 그 자녀는 손에서 떠났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내려놓으시냐고요 그건 못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으셔야죠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는데요 시드기아처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내려놔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못 내려놓고 결국엔 자꾸 여러분 손 안에서 망가져가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 안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중요한 시점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손 안에서 망가져가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품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또 하나님 맡겨주신 책임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를 시작하는 열심뿐만 아니라 이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결단도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의 온전한 인도자 되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의 온전한 인도 나의 인생의 온전한 인도 utsuais